자 들어갑니다. 자 문학입니다. 1페이지 벌써 풀었죠? 2페이지도 풀었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3페이지 너무한 거 아니야? 풀었어요. 지금 의미가 아니 문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절대. 여러분들 당연히 근데 거의 모든 사설이 있는 그런 거의 배치까지 똑같잖아요. 흐름이.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나 여기서 틀렸는데 그럼 포스트잇 붙여야 돼. 왜 내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풀었는데 왜 답이 틀렸는지. 혹시 잘못 풀어서 맞았다면 그런 것도 다 표시해 놓는 거죠. 그런 작업들은 잘 해놔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13번 봐볼게. 3점짜리에서 나름 13번에서 위기를 겪은 애들 분명히 있었을 거야. 어떤 애들. 어떤 애들. 문제 안 읽어. 두주윤이 알파벳하고 등차구나. 아 그래. 근각의 해제한결 이용해볼까? 근각의 해제한결 쓰는 순간 뭐하니? 미쳐버리지? 그런 애들 나왔을 것 같고. 심지어는 아마도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니까 또 판별식부터 써봐? 이런 친구들. 원래는 만약에 해야되면 해야죠. 근데 그 모든 게 지금 뭐하는 거니? 몽둥이죠? 왜? 성선을 믿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많을 거야. 여기서부터 아마 시간차가 많이 드러났을 거라는 거죠. 얘에 대한 2차 방식이 서다 두시리래. 그럼 잘 봐봐. 2차 방식이 근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근처하실 때 원래 뭐부터 해니? 근의 공식이 떠올라? 인수분해 해봤더니 안 되면 그런 거잖아. 근데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제발 혹시라도 모를까봐 또 가로로 연산해 준 거 아니야? 이거는 고의성이죠.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안 할 때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야. 선생님 이거는 아 맞네요. 아 마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해. 근이 하나가 4고 하나는 N 빼기. 4가 분명해요. 그죠? 이거는 뭐 판별식이 웬일이야. 그냥 서다 두시린데. 근데 다만 얘가 어떤 게 알파고 어떤 게 배탄진. 모르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뭐야? 두 가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애니 자연수니까 이럴 때 세수가 그지? 만약에 네가 알파라면 1, 너, 너. 이게 등차가. 1, N 빼기 4, 그리고 4. 이 순서들 얘가 뭐야? 등차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야 이 경우는 뭐 등차가 되니까 8이 그지? 2 곱하기 4이 더하니까 N 빼기 3이 되고 따라서 이건 뭐야? N이. 11이 맞죠. 괜찮네. 폭이 있네. 탑이겠지 아마. 시간 없으면 안 해봐. 그지? 근데 원래는 해봐야죠. 그래서 얘를 해봤더니 얘는 2N 빼기 얼마? 8이 얼마야. 5가 돼서 절대로 얘는 자연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낭비하면 안 되는데 아마 이거 끌고 가가지고 막 2차 방지 풀고 다 막 지저분하다 거기서 막 계산 벌어지고 막 그냥 13번에서 그지? 멘탈 뺏기는 애들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죠. 이게 처음 아니야. 실제로 이런 경우가 꽤 있다고요. 분명히 인수분해가 되도록 일부러 설계를 넣었는데 인수분해 안 하고 풀어가지고 시간을 낭비했던 게 이미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이런 문제들이에요. 오케이.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14번 뭐 위형정리 문제가 4점, 4점짜리나 하고 지랄이야? 이리 뭐지? 지랄은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 어렵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15번. 와우. 실소전체에서 드디어 함세의 곱에 대한 연속성을 묻죠. 아유. 좀 화려해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뭐야. 화려해 보이는데 화려해 보인다고 생각할 때 지금 답이 나와요. 그죠? 잘 냈어. 지금 봤더니 FX가 누가 봐도 0에서 뭐야. 불연속이에요. 당연히 이건 뭐야. 실소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잖아. 그럼 당연히 뭐하라는 얘기야. 특이점을. 찾아라죠. 어떤 점에 주목할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FX 입장에서는 0에 주목하는 거야. 근데 GX 입장에서는 어디에 주목해요? A에 주목하죠. 이건 누가 봐도 이 문제의 특이점은 0과 A에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아 0과의 3세의 곱이 연속의 대로 상세를 결정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야. 0하고 A를 비교하니까 당연히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따지게 되죠. 필연적인 거야. 이런 대상.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A가 만약에 뭐야. 0보다 크다고 볼게. A가 0보다 크면요. 이미 아니 A에서 얘가 당연히 0도 A도 둘 다 연속이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누가 봐도 이건 0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이미 뭐야 분명히. 2하고 3으로 F가 뭐야. 달라요. 다르다고.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 GX가 0을 넣었더니 G0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근데 G0은 A가 0보다 크면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사실 0보다 큰수보다 작은 부분이잖아. 그랬더니 뭐야. 0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0을 넣었을 때 2 곱하기 0은 0이니까. 그치? 손님이 어쨌거나 식을 써주면 이런 거야 지금. FX가 이런 느낌인거죠? 이게 F 그리고 문제의 G가 2X랑 2X 빼기 1. 근데 이거는 확실해.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괜히 물론 이제 잘 모르면 원래 연속성은 충분히 얘에 대한 자극한 우간에서 기호 쓰고 정법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필요해도 돼. 근데 실전에서는 그러면 돼 안 돼. 그럴 시간이 없어. 실전에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결해봤더니 뭐 일단은 뭐 일단은 A랑 비결해서 A가 0일 때가 있을 거고. A가 0일 때가 제일 편하네요. 그죠? A가 0일 때 A가 양수일 때 A가 모일 때 음수일 때. 그치? 근데 만약에 A가 0이라면요. 결국은 0에서 얘가 분명히 2하고 3으로 달라. 근데 0에서 얘는 A가 0이라면 분명히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자극한 우간이 뭐해? 달라져요. A는 절대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0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네요. 근데 A가 만약에 양수라면 A가 양수라면 사실은 이게 이제 양수니까 그치?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0을 넣으면 얘가 양수면 0은 이제 A보단 작은 거니까 여기에 대입하는 거니까 지형이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지형이 0이니까 당연히 얘가 2하고 3이어도 연속이 되겠죠. 0으로 같으니까. 어 그러네. 근데 거기서 뭐에서도 0이어야 돼? A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A에서 누가 와서 하나는 2A고 하나는 2A 빼기는 거야. 다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A, 양수인 A를 넣었을 때 얘가 뭐여야 돼? 0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A는 양수니까 어디야? 여기인 거죠. A가 0보다 크니까 여기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 돼야 한다니까. 아 그래서 A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그죠? 자연스럽게 일단 우리가 A값이 나온 거야. 근데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음수면 결국 A가 음수일 때는 사실은 얘가 음수니까 오히려 0일 때도 봐라. 음수이면 0이 여기인 거 아니야? A가 음수면 0은 여기 포함되는 거야. 0 넣으면 실제로 이게 뭐야? 마이너스 1이요. 0에서 이미 불연속이 돼요. 그죠? 서로 다른 2하고 3에다 0이 아닌가 합성과는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시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정직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려니까 함수를 쓰는 데 시간이 걸린 거지 여러분들이 있는 거 가지고 푸는 거잖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정직했던 문제이고요. 그럼요. 감사합니다.